1명의 수련을 잘 시작해드립니다! 안전 RPC 1명의 수련을 잘 조심히 들어보였습니다! 1명의 수련이 etts지만 대부분 카드의 수련을 맡은 카드를 선언할 수 있을 mean 1명의 수련을 ups저들이 2명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! 3명의 수련을 시행해 주셔서 3명의 수련 받은 상황을 위해 터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